전남 화순군이 상하수도 신규 사업 국비 204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2021년 상하수도 분야의 신규 국고 보조 사업으로 8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화순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공수역 수질 보존으로 주민 삶의 질 재고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순군은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공급을 추진하는 수돗물 공급과 공급과 공급을 추진하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하는 수돗물 공급을 추진할 것입니다.